지금 손킥 선수대기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조경부 1학년 1조 최연형의 상황 선수는 지금 손킥 선수대기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경부 1학년 1조 최연형의 상황 선수대기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경부 1학년 1조 최연형의 상황 선수는 남성 조경부 1학년 1조 최연형의 상황 선수대기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경부 1학년 1조 최연형 선수는 남성 조경부 1학년 1조 최연형 선수는 아멘 아멘